면역력은 신체방어시스템으로 감염이나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자 다른 건강한 습관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이 많다. 이 글에서는 이의 관에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삶의 질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1.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숙면 수면은 즐거움 그 이상이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수면할 때 세포는 재생성되고 신체를 치유한다. 신체 시스템의 항체가 통증이나 부상 기타 질병과 싸우기 때문이다. 충분하게 수면하지 않는 것은 신체 재생기회를 잃는 것과 같다. 매일 8시간씩 숙면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면역력도 강화된다. 2. 강귤, 류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육류와 유제품 적게 먹기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건강한 강, 귤류과일이나 베리류를 먹으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아가 이것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기나 달걀, 유제품 같은 고단백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것이다. 반면 과일이나 채소같이 빨리 소화되는 식품을 섭취하면 단백질은 더 빨리 제거될 것이다. 3. 매일 운동하기 운동을 하면 만성질환 및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운동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생각해보자. 하루는 24시간이다. 이 중 8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다.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 적어도 30분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춤추기, 요, 가, 걷기, 자전거 타기 혹은 걷기 등에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하자. 어떤 활동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 활력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운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건강도 좋아지지만 더 행복해질 것이다. 어떤 운동이라도 해보자. 30분간 이어서 해도 되고, 1, 0분씩 3번 해도 된다. 4. 물 많이 마시기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충분하게 마셔야 면역력도 강화된다. 사실 우리 신체의 80%가 수분이라 는 것을 감안하면 이 양은 정말 적은 것일 수 있다. 우리 삶에서 물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탈수증에 시달린다. 이것은 면역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으면 신체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수 없다. 혈류에 흡수된 독소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않으면 면역력은 약해진다.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장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하루에 최소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한다. 늘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많이 마신다. 5. 위생관리학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 바테리아, 바이러스 등 우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어디에나 있다. 따라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쓸데없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항균제를 사용하기 손을 입에 넣지 않기 매일 샤워나 목욕하기 항균제품을 선택할 때 위험하고 해로운 화, 항물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천연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6. 금연하기 담배 피우는 것 아니면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은 신체상기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많은 도시,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는 고혈압과 여러 유형의 암. 특히 호흡기와 관련된 암에 걸리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담배를 피운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어떤 방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